데리러 가 데리러 가 다른 이유 하나 없이 데리러 가 이건 내 앞치만 너를 데리러 가 다시 널 발견기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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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떠올릴까봐 지금 난 너를 싫어 지금 난 너의 나의 나 매An 동네 내가 called her 하지 아닌 거 하지 지금 둘러러 red 아름다운 린 린 린 린 도 pinch 은이 소중한 린 린 용도린 린 아름다운 린 린 린 린 린 린 나는 너저리, 너저리 난 너한테는 꼬머리, 꼬더리 이 세상만 하나별이 돼 Baby I'm a weird girl I'm a weird girl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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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널 사랑 안 돼서 늘 찌질이 그리와 함께 1, 2, 3 2, 3 5 그댈 하나 봤던가? 그때문에 난 이제ẹ vectors 매일 매매매매일 니가 좋아하는 건 어쩌라고 그때 des don't Funga 그때문에 잠들기는 고 쉴 틈 없이 설레게 하면 어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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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 K-POP 아티스트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존경합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기상 시청부터 너무나 와재가 됐던 MJ 오늘 함께하게 돼서 종관중감입니다 종관중입니다 지금 함성 소리 들리시죠 알바니토씨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매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세계 친구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다면 다들 K-POP 정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알바니토씨도 K-POP 좋아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저는 특히 안무가 너무 중독성 있잖아요 월그룹들의 달콤루 월그룹들의 포인트 안무 월그룹들의 포인트 안무 너무 매력적이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영들이 진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월그룹의 귀여운 포인트 안무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신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댄스상 여자곡은 과연 어떤 팀들이 후보에 올랐는지 후보에 먼저 만나보시죠 댄스상 여자곡 백사인 경기 백사인 경기 목욕 콩콩 안무 인사 안무 서 I want to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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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를 알령씨가 반겨주세요 알겠습니다 MBC 플러스 지니 뮤직 어워드 댄스상 여자 후문 수상곡은요? 콜라 ake 콜라 구 민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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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